샬롱, 요즘 성적이 많이 떨어졌구나 무슨 일인지 샘에게 말해줄래? 디빵치 공부를 하면 뭐가 좋나요? 좋은 대학 가기 위해서? 디디빵치 좋은 대학 가면 뭐가 좋나요? 좋은 직업을 가질 수 있지 좋은 직업을 가지면 뭐가 좋나요? 음... 돈을 많이 벌 수 있지? 돈을 많이 벌면 뭐가 좋나요? 헤헤 맛있는 걸 사 먹을 수 있지 결국 우리는 맛있는 걸 사 먹기 위해서 공부하는 건가요? 그만둬! 웰치스! 고작 있어 이것 때문에 인권을 짓밟히며 크크크크크 네? 꿀꺽꿀꺽꿀꺽꿀꺽 존만!